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에는요 2021년 3월 17일날 2021년 제1회의 기사 기출문제가 출제가 됐습니다 시험이 있었는데 그 시험에 대한 문제풀이를 해드릴까 합니다 자 어떤 문제가 나왔나요 자 첫번째 문제가 나왔습니다 일반 기회공학 제1과목 1번 접촉면의 안찌름이 60mm 이구요 바깥찌름이 100mm인 단판 클러치를 1kW 1450rpm으로 전동할 때 클러치를 미는 힘은 했습니다 단 클러치 접촉면의 재료는 주철과 청동으로 마찰계수는 0.2 입니다 이렇게 마찰계수까지도 주어졌네요 자 우리가 여기서 구분해야 될게 뭐냐면 여기 보면은 단판 클러치의 어떤 동력이 나왔죠 1kW라는 동력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뭐 제동마력 제동마력 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제동마력을 구하는 형태가 주어지는 그 마력과 또는 힘의 크기의 종류에 따라서 동력과 클러치의 미는 힘의 단위에 따라서 단위에 따라서 여러가지 한 세가지 정도가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이걸 한번 구분해 보셔야 될 것 같아서 첫번째 토크의 단위가 공학단위인 kgm인 경우 또 출력의 단위를 마력 PS 단위로 변환하는 문제 이런 문제인 경우에는 우리가 제일 처음에 소개해 드렸던 716 분의 Tn 여기서 T라고 하는 것은 토크를 가리키는 거구요 n 이라고 하는 것은 그때 당시에 RPM을 가리키는 거죠 이럴때는 이 공식을 이용하시는 거구요 두번째 토크의 단위가 km 공학단위이고 공학단위이고 마력의 단위가 kW로 환산이 되면 여러가지의 마력은 0.735kW 이니까 이것을 나눠주면 위에 있는 친구 716을 0.735kW로 나눠주면 974라는 값으로 정리가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토크의 단위는 km의 공학단위이고 마력의 단위는 kW로 주어져 있는 경우에는 그때의 동력은 kW로 뽑아라 했을 경우에는 974분의 Tn 이라는 공식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세번째는 토크의 단위가 Nm예요 그리고 출력의 단위가 kW로 변환하는 문제들 이런 문제들은 토크의 단위를 km를 Nm로 환산해야 되니까 여기다가 9.8을 곱하게 되는 거죠 716 곱하기 9.8 이렇게 하면 Nm가 되구요 이것을 kW로 계산하다 보니까 0.735라는 값을 나눠주게 되면 945분의 Tn이라는 공식으로 변환이 됩니다 이 세가지의 유형이 존재한다는 것 본문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이 공식에서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내용들이 응용이 되고 있는 문제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지금 kW라고 하는 동력의 단위를 동력의 단위를 뭘로 할 거냐면 Tn분의 9545라는 값을 활용을 해서 문제를 풀어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뭐냐면 토크 미는 힘을 계산하십시오 이렇게 뉴턴으로 계산해 주세요 뉴턴메타 힘을 계산해 주세요 토크를 계산해 주세요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T를 빼야겠죠 T는 1kW 곱하기 945가 나오구요 그 다음에 이 kW가 여기 있는 회전수죠 회전수를 여기다 곱하는 거죠 밑으로 내려가게 되니까 1450rpm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토크 값은 얼마가 나오냐면 6.58 뉴턴메타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뉴턴메타 그런데 이 토크 값은 이렇게 계산하는 거죠 토크는 힘 곱하기 반지름이 나오구요 그죠? 여기다가 마찰 개수가 있는 경우에는 이 마찰 개수를 곱해 주는 이러한 방법을 취해서 토크 값을 정확하게 전달되고 있는 토크 값을 정확하게 계산해야 되니까요 여기서 T 힘을 계산하는 거죠 힘 그래서 F는 어떻게 T에다가 R 곱하기 마찰 개수 이렇게 계산할 겁니다 자 이렇게 해서 T 값이 6.58 뉴턴메타로 되어 있구요 자 이 R 값이 중요한데 이 R 값은 우리 클러치라고 하는 건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두 개의 판이 이렇게 연결된 거예요 그죠? 이 면이 이제 클러치가 접진되는 면인데 안쪽 지름이 60 이구요 바깥쪽 지름 바깥쪽 지름이 100일 적에는 이 평균이죠 평균 지름이 이용을 해서 여기에 다시 또 평균 반지름을 계산을 해야 되는 이런 상황들이 발생이 됐죠 자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먼저 지름을 한번 평균 지름을 한번 계산해 보겠습니다 평균 지름 평균 지름 여기다 할까요 네 평균 지름 평균 지름을 계산할 건데 지름이 이게 이제 그 안지름이 60mm 니까 이거를 메타로 또 환산을 해줄 필요성이 있죠 두 개를 다 그러면 0.06m 플러스 0.1m 이렇게 계산했구요 이걸 2로 나눠 줄 거예요 자 여기에다가 이게 평균 지름이니까 우리가 반지름은 지름을 둘로 나누는 거 잖아요 그래서 곱하기 다시 또 2분의 1 값을 취할 겁니다 이렇게 해서 2분의 1 값을 취해서 계산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그렇다면 여기다가 이렇게 해야겠죠 여기다가 4분의 0.06 플러스 0.1 계산하시고 곱하기 여기 있는 마찰 개수 0.2 를 계산하시면 이게 한 822.5 뉴턴 메타가 나옵니다 뉴턴이 나옵니다 뉴턴 메타까지는 아니고 뉴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반올림 하니까 약 823 정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답이 1번에 해당이 되는 이러한 순서를 가지고 문제를 풀어놓는 계산 문제에 해당이 됐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이 문제를 풀기 위해서 먼저 뭐를 계산했냐면 동력이 어떤 단위이고 힘은 어떤 단위로 표시가 되느냐 뉴턴과 뉴턴 메타 이것을 계산할 수 있었고 이것에 의해서 우리는 공식을 이렇게 9545분의 tn 나누기 9545를 이용할 것이다 그래서 일단은 t값을 t값을 토크값을 이렇게 계산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토크는 길이 곱하기 힘이기 때문에 실제 힘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번 토크의 공식을 응용해서 f로 뽑아 냈고 그 다음에 반지름 분의 마찰 개수 그 다음에 t를 나눠봤더니 이런 결과 값이 나왔다는 얘기죠 그래서 전형적인 문제 중에 하나인데 가장 복잡한 복잡하기라기보다는 계산 중에서 요즘에는 이런 유형의 문제들이 많이 나오니까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이런 문제가 1번에는 이런 문제가 나왔네요 두 번째 너트의 풀림을 방지하는 것으로 틀린 것입니다 그랬어요 너트의 풀림 방지 우리 너트의 풀림 방지는 흔한 거지 않습니까 틀림 방지법에는 스프링 와셔를 이용하는 방법 락너트를 이용하는 방법 그 다음에 자동 GM 너트를 사용하는 것 이중 너트를 사용하는 것 뭐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이 중에서 이제 아닌 것은 여기 있는 캡 너트라고 하죠 캡 너트는 뭐 기밀 유지 아니면 유밀이죠 기밀 또는 유밀 이런 것들을 유지할 적에 주로 사용하는 것이니까 풀림 방지하고는 좀 거리가 좀 멀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답은 4번이고요 ink G